안녕하세요. 국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짧은 영상에서 선보였던 폴더블 프린터를 자세히 리뷰해보고자 특별한 곳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프린터를 제작한 INT라고 하는 동탄에 위치한 한 업체인데요. 원래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업체의 사장님이 멕시코 출장을 갔는데 간단한 부품 하나 때문에 납품된 장비를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3D 프린터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 프린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린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K2CY 유닛께서 들고 움직이다 보니 레벨링을 자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린터에는 없는 게 달려있었습니다. 바로 오토 레벨링 센서인데요.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접어서 들고 움직이다 보면 레벨링이 틀어질 수가 있어서 다시 배드 레벨을 맞추기 위해 나사를 돌리고 조종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토 레벨링 센서 기능이 포함되어 펼치기만 하면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승현님과 데이비드 블루님께서 출력 사이즈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배드 사이즈는 215x215의 히팅 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가용 출력 범위는 170x170 그리고 높이는 150 내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맥스 사이즈로 출력해놓은 큐브인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보급형으로 나오는 데스크탑 프린터 대부분이 220x220이 넘는 크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하드웨어적으로는 XYZ 이성 부위에 모두 LM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가 제품에나 쓰이는 파츠인데요. 아무래도 리니어 베어링이나 롤러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출력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탈식 익스트루더 노즐 뭉치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 착탈식 익스트루더 뭉치는 자석을 이용해서 손쉽게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출력 중 흔들림이나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제가 이거를 떼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떼면 바로 쉽게 이렇게 뗄 수가 있고요.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펼쳤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위치에 맞춰서 끼면 자석 위에서 자동적으로 끼워지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 방식 때문에 존재하는 숨겨진 기능 하나가 있는데요. 익스트루더 노즐 파츠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레이저 모듈을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착만 하게 되면 곧바로 레이저 강깅기 혹은 레이저 커팅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려고 1.5와트가 아니라 무려 15와트짜리 레이저 모듈을 만들어 작작할 수 있게 해준 상태라는데요. 요청하시면 옵션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입니다. 프린터 처음 구입한 사람들이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출력도 안 하는데 전원만 뽑으면 돌아가는 펜 여기에 있는 상식 펜이라고 하는 이 펜의 소음인데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블 프린터는 노즐온도 40도 이상에서만 노즐목 쿨링이 돌아가도록 마를린 펌웨어를 기반으로 수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프린터 전원을 넣으면 LCD가 항상 켜있으니까 불만이다. 기왕 켜있을 거면 평소에는 시간이 나와서 시계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지금 이 프린터에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하드웨어 제작 경험과 프로그램 능력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이 폴더블 프린터에 대한 아쉬운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로는 폴더블 프린터를 튼튼히 만들려고 해서인지 무게가 꽤 나갑니다. 약 13.5kg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 손으로 오래 들고 다니기는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접어서 차에 싣고 다지고 다니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보드와 모터 드라이버의 낮은 스펙입니다. 물론 직교식 FDM 프린터가 8비트 보드면 충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 1년 사이 32비트 보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보편화되고 있는 와중에 아두이노 메가 기반의 8비트 보드라는 것이 다소 아쉬웠고 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인 TMC가 아니라 폴로루사의 A4982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출력 시 소리와 발열에 대해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LN 가이드여서 상대적으로 거친 잡음은 들리진 않지만 TMC에 비해서는 모터 소리가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모터 발열은 거의 없습니다. TMC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프린터로 몇 가지 난이도가 있는 출력물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프린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쿨링인데요. 노즐목 쿨링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리트랙션과 거미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출력물 쿨링이 잘 되는 정도는 브릿지와 오버행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슴의 뿔은 오버행 각도가 많이 누워있고 또 면적도 작아서 쿨링이 잘 안 받쳐지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깔끔하게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의 가격은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프린터는 접어진다는 큰 장점과 크지 않은 출력물 사이즈라는 특징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입문하시는 분의 취미용 프린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동하며 출력을 해야 하는 분들 특히 3D 프린팅 관련 교육을 하시는 분이나 이 회사 대표님처럼 산업용으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파츠를 출력하고자 하는 분들 혹은 집의 공간을 차지해서 출력할 때만 펼쳐서 출력하고 평상시에는 접어서 한 곳에 쉽게 보관하고자 하는 필요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의 코멘트란에 구매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3D 프린터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